안녕하세요. 오늘 나영이랑 영상통화하기로 했는데 토끼야 없네? 맞았어. 난 토끼야. 근데 혹시 이거 비밀이야? 응. 비밀이야. 너랑 나만 알고 있는데. 오늘 코스토플릭한 6월호 촬영은 어땠어? 여름? 성냥한 여름 컨셉으로 찍어서 되게 여행 가고 싶을 거야. 화보를 보면. 화보 포즈 살짝만 보여줄 수 있어? 나 약간 오늘 계속 웃었는데? 그리고 나영 대령화면 수업 혹시 알아? 응. 그거 내가 2년 전에 얘기했던 건데 나 최근에도 그거 하고 계신 분을 봤거든? 사실 나도 나영이 대령화면이야. 진짜? 진리에 효과 본 사람 혹시 있어? 응. 그때는 되게 많았던 것 같아. 길가다 5만 원 주신 분을 또 봤어. 요즘 유행하는 띄어쓰기 챌린지 해보자. 사랑해 보고 싶어. 사랑해 보고 싶어. 사랑해 보고 싶어. 누가 해달라며? 아니 너무 귀여워서. 회사 줄게로 하나만 더 해주라. 회사 줄게. 회사 줄게. 고마워. 마지막으로 2행시 하고 싶은데. 응. 누나로 할게. 운 띄어주라. 응. 누. 누가 세상에서 제일 귀엽고 예쁘게 해요? 나. 이제 우리 끊어야 할 시간이 됐어. 너 너무 아쉬우니까. 마지막으로 하트 해줄 수 있어? 잘 가. 다음에 또 와. 우리 또 만나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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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